이탈리아 정부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카푸하성과 같은 역사적인 문화유적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푸하성 다음달 경매에 출품 8월 11일 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일간지 코리에르 델라세라에 따르면 정부는 남부 나폴리 근처에 위치한 카푸하성을 오는 11월에 경매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유적의 감정평가액은 2억 4천만 유로 약 3천6백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입찰가는 이 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카푸하성은 16세기의 신성 로마제국 황제카를 5세의 명에 의해 건축된 군사건축물로 그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 2성은 이탈리아 국방부의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경매에는 카푸하성 외에도 나폴리에옹의 유배지로 유명한 엘바섬의 등대 그리고 비렌제 파도바타란토 지역에 있는 여러 궁정과 별장 군사 막사 및 창고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 매각은 이탈리아 정부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자산을 경매에 붙이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카푸하성 경매의 배경과 의임이 자산 매각 계획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자산을 경매에 붙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푸하성을 포함한 여러 문화유적의 매각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유산의 상징성인데 카푸하성은 16세기 신성 로마제국 황제카를 5세에 의해 건축된 역사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성의 매각은 이탈리아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축물이 상업적 가치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자금은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여 부채 감소와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정치적 논의 촉발하고 있는데 카푸하성의 경매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푸하성 경매는 단순한 자산 매각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이탈리아의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심각한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 이탈리아의 정부 부채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37.3%에 달하며 이는 유로중 국가들 중 그리스 160.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해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7.4%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은 이탈리아 정부의 국가 부채 감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탈리아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논란은 있겠지만 이것은 비단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를 강조하고 경제력이 약해지면 어느 나라도 당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일이며 자존심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정치권과 국민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며 유적이라도 팔아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면 해결책을 주어야 하는데 대안 없는 반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30년 후면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전선 인근 땅과 섬들을 판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시민단체 국민 모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장기적인 비전을 찾아 전진하길 바랍니다.